마지막인 우와 아찐아 진짜 아찐아찐 일 괜찮아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음 맛있어? 나 진짜 그런 줄 알았지? 맞이 터진 게 딱 맞나 이거 맞나? 근데 너 가만히 있어. 아냐 아냐. 얼굴을 왜 몰라. 아니 누가 이렇게 잠옷나. 가기 전에 전 담당서를 좀 하려고. 어 살짝 근데 약간 삽았다. 뒤에 옷이 저래가 있고. 앞머리가 긴가? 야 뭐해! 야 얘네 머리 잘랐어! 내 머리 왜 잘리는 거야 근데 지금? 시발! 아 하지 말라고! 게임하더라! 다행이다구! 야 나 지금 게임을 할 수가 없어 진짜. 정대열 이렇게 해봐 이거. 그러면은. 아야 진짜 너 게임을 할 수가 없다! 그러면 가서.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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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정 공개치 되니까. 알코올 드림. 야 너는 이거 택배 봤어? 너 오늘 좋아 하시던데 알코올 드림? 아 이거 놀라가 봐서 그쪽 상황이 거지. 하하하하하하 누가 예고 텐지를 올려주시는데. 예고 텐지야 될까. 오늘은 연남동. 연남동 후식이. 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내가 이걸 왜 좋아하냐면 너랑 술 먹는 거야. 정지혈에 해방된 게 난 너무 좋은 거야. 하하하하하하 내가 어제 밤에도 기분이 좋은 거야. 이거 알코올 드림을 찍으러 간다니까. 먹으러 간다니까. 아 그래? 정지혈이 없다는 게 낫디. 행복이. 야 많이 먹지 말자. 2차 3차를 못 먹는다. 응. 그때처럼 배 터져요. 고추, 고추 하나 먹거나 뭐 골치 아프잖아. 아니 거기 근데 배 터져도 맛있었잖아. 이만큼 남았던데. 사실 그 뒤에는 별로 기억이 안 나. 하하하하하 오늘은 이제 연남동에서 각자의 맛집을 소개하는데. 응. 첫 번째는 내가 픽한. 응. 너도 안 가봤다며. 네. 여기를 저번에 8시가 왔는데. 재료 소진에 마감돼서 못 깎거든. 아 그래? 한 번 왔었다가 실패한 데구나. 먹어보자. 고고. 자기야. 이런 거 해봐. 하나 둘 셋. 고고. 이상한 거 반들지 마라. 아니 해 해. 자연스럽게 깔려고 하는데. 뒤에 사람들 다 쳐다보니까. 이게 뭐예요? 네. 소자 하나랑요. 흰 계란가리야. 된장찌개 하나. 네. 괜찮은 거 맞나? 아니에요. 와 나 이거 밑반찬 너무 좋아. 아 저 마카롱이? 이게 이거 내 기본찬이네. 오 맛있다. 밑반찬 합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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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하고 시작하자. 짠. 짠. 야. 오늘 다이다이 한 번 깼래 그냥? 응. 우리 속도에 맞춤. 일단 깼래? 다이다이? 둘이 무심 있으니까 둘이 해. 넌 존나 잘해. 재미는 존나 없다. 짠. 오. 오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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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여기 낙지가 엄청 통통하네. 어 완전 돼지네. 정절이네. 하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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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 맛있는데? 엄청 부드럽네. 우와. 잘 될 수 없죠. 김 계란말이. 그냥 계란말이를 꼭 시켜. 계란말이 맛있다. 꼬란다. 한 번씩 드세요. 현신부차. 현신부차 맛있지. 현신부차 코마토 계란말이 인정? 응.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일단 낙지가 진짜 매콤하고. 맞아. 부드럽고. 부드럽고. 밑반찬 너무 좋아. 나 밑반찬 진짜. 어때 정신이한테 나 술 먹으니까. 개 좋지. 개꿀티. 개꿀티야? 그냥 같이 즐기면서. 먹으니까 너무 좋아. 아 배불러. 해서 먹자. 어떤 면 먹을래? 나도 한 번 먹을래. 현대신 너의 샷이다. 포킹 탐보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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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킹 탐보이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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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거 좀 먹어. 에한. пог2 마다. 강도 Sec. 아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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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리리리리리리. 아. 진짜. rive. 암여. 예. 술 1 она. 맥캄한테 더 먹자. 저 паль GI waxnahmen. 현대신 주라빵. 저희 타리 공태로 방해. 너 동맹이다 근데 나 버리고 안된다 나중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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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 소백같아 존나 세게 아 버리는건 오가지 아니 버리는게 아니야 나중에 먹어야지 아 이거 일단 먹어볼래 아니 너도 먹어 네 의미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의미가 없잖아 물 줘 뭘 줘 뭘 줘야지 물 아 아니 물이 없는데 여기가 야 티 나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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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장 왔어 늦었어 일찍 연락하지 그랬어 하나 짠 아 나 먹었잖아 너네 둘이 먹어 아니 우리 먹었다니까 아 나 먹고 나갔는데 너네 그대로 쉬고 나만 다시 쉬어 볼 거잖아 그래? 저거 보르쳐 색깔 있네 그래 저거 보르쳐 색깔 있네 무슨 보르쳐 색깔이야 무슨 개소리야 물이야 아니 물이 아니 속이야 무슨 거짓말이야 아 저 속이 안되겠다 어 무슨 무슨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네 눈치가 눈치가 재희가 눈치가 원래 눈치가 이렇게 빨라갔는데 원래 이런 애나? 많아 아 이따 먹어 너 먼저 먹어 아 너 먼저 먹어 박혜수 안 먹었어 아 니 먼저 먹어 하아 바다인데 야 나 존나 취했는데 나 진짜로 지금 아냐아냐 I don't believe you 너 영어 이름 뭐야? 짐 너 영어 이름 뭐야? 에린 에린 너는? 나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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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시일 파 어 똥 오 시일 파 어 똥 어 똥 어 똥 오 시일 파 아 똥 아 똥 어 똥 어 똥 오이 네 진짜로 그거 개인사 아 이걸 개인사? 자 모자이클 내치고 모자이! 장염! 똥! 촬영하면서 계속 토일렛 내치고 오늘 회사 지각! 왜? Because 똥! 장염! Please My Brava 아 오케이 Protect Protect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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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cause I'm a girl 아 오케이 And then I don't What's my SO? 아 오케이 오케이 공문화 오케이 공문화 오케이 여기는 진짜 역대급이야 저번주에 김수민씨가 촬영 왔었잖아 근데 웬너넷에서 술을 먹는데 수민씨 여기가세요 하고 나한테 카톡 온 거 보여줄까? 자 봐봐 자 사진이 왔어요 존맛 개존맛 미쳤다 어나더클라스 싸빈정 좋은 정보 감사 오케이? 이 정도예요 가서 먹어볼게요 나의 입맛으로 근데 현서가 처음 가보니까 현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객관적으로 한번 먹어봐 아 여기야? 아 여기야? 여기 안 가봤지 여기 가보겠습니다 여기 안 가봤지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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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먹어봐야 알아 이게 화장실 아 그게 화장실이니까 실을 쌓아 It's all fire? 그렇지 It's fire 5촌 나온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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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 해볼도 약간씩 들어가고 와 파스타물도 들어왔네? 우와 빵이랑 동물 치고 먹어야 돼 진지어 먹어야 돼 거기다 마늘 다 올려 옳지 진짜 맛있어 느낌이 아닌데 오해주세요 와우 와우 오우맨 이거 너무 좋아해요 먹어봐 weg 파스타 와우 난 이런거 너무 좋아해요 맛있다 맛있다 뭐야 맛있게 제이야 관자 하나 먹어 아 싫어 하나 마 이거 존나 맛있어 아니 관자 안 좋아해 간사 나 여기 있어 아 존나 맛있는 거 여기 있다고 이건 진짜 관자야, 너무 가짜 관자야 그래서 머리가 안 돌아가잖아 이거 먹으면 앞으로 머리가 돌아간다 진짜 맛있다니까? 아이고 잘한다 인정 아, 제이 마탱이 갔다 한 명 마탱이 가면 이 컨텐츠 끝이야 뭐라든가 끝에 안갔어 제이랑 상사는 술 먹으면 그 스킨십이 좀 심해져 있는 volunteer 아빼анич 아, 퍼평이 타'tay 그냥 Kä야, 그래 아, 지금 딱 얘기해 못가있으면 집에 가길 나 세상에 좇거든 쟤 아무렇지도 않아 미안한데 왜 갑자기 쟤 걱정하는 행운을 해 야 쟤는 너보다 훨씬 멀쩡해 아.. X나 아프다 아.. X나 아프다 야 쟤가 진짜 아프다 아 하지마 얘들아 이럴 때가 아냐 너가 뭔데? 너가 뭔데? 니가 뭔데? 니가 뭔데? 내가 챙길게 얘를 못들어가 우리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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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큐 코인 노래방 락큐 하나 둘 가두소로 에이빙땡 아팔파니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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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왜그래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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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 팔을 잡아 이대로 가는거야 아 진짜 돌겠네 그래 내 팔을 잡아 한 번 더 하라 기다 마이 저스트 페이보릿 페이스 너 아 하지 말라고 으아아아 내 맘 모르겠니 내 맘 모르겠니 연남성 알코틱 3차 박현서의 픽 바로 여기는 꿀떼집입니다 제이 제이 야 제이야 멈추 시작하면 너 앞으로 알코올들이 빠져 마치 마치 이렇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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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야 괜찮지 아 그쵸 그쵸 잘 다루지 원샷 야스 아 여기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이게 소스 이게 정말 탱탱거덩 맞아맞아 인정 인정 여기 핵심이 이거야 사실상 꼼꼼 진짜 이게 존나 맛있어 이렇게 먹어도 게맛어 야 제이지야 알코올 때리면서 빼자 원래 이렇지 않은데 너무 서운하다 강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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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터 서운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나 오늘 많이 웃었는데 제이가 조금 만취를 좀 전화 심하게 했거든 어 지금 빨리 와줘 어 지금 빨리 와줘 안녕 안녕 배우주래 아 배였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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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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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보내줄게 휴가이 아 시마려 좀 기다려 시 시 시 지하철 가야돼 그러면 응 야 지하철 들린대 시야한데 야 야 시 좀 참으라 정재현 아니 바지에 싸면 어떡하냐고 아니 족밥들에 알코올트립 앞으로 너네 가부 좀 해야되겠다 아 써야 들어가지 싸워 써 빨리 가슴다고 알코올트립 3 2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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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화 코를 걸고 있고요 알코올트립 2화 어떠셨나요 오늘? 알코올트립 콘서트 어땠나요? 박던더씨 박던더씨 알코올트립 알코올트립 어떠셨나요 오늘 콘텐츠 네? 박던더씨 알코올트립 삼아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를 먹고 만나겠습니다 빨리 짜게 짠 일어나요 일어라 얘들아 나만히 좀 먹어 우와 신나면 죽이다 해이야 나만히 먹어야 돼 아니 아니 다 먹는 게 아니라 왜? 아기들아 봐 구무감 오기 때문에 구무감 오기 때문에 야? 어때? 오케이 오케이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